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주차장에 널르란데 좀 올라가게 해주면 사람도 많이 없을 것 같은데 말이야 바다 하나 바다 근데 되게 시원하다 생각보다 여기도 특례시가 됐구만 여기도 응고가 많잖아 응 나 기계 맞추게 잘 자라놨구만 근데 어디있어 나 기계 맞추게 잘 자라놨구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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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뒷쪽으로 가는 것 같은데 뒷쪽으로 뒷트랙? 아 여기 밑으로 내려가는 뒷트랙이 있는거고 아 이거 천천히 위에서 이걸 또하고 우리 터고 바깥으로 내려가는 담아치고 차이점이 있어 공 코코카콜 통 플레이트 이 있자 있어 수업ах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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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